고은아, 어떻게 너 성사학장에 왔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좀 배우고 싶어서 제가 왔죠. 안녕하세요. 게트르먼 신고은입니다. 럭키걸 다이돌핏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롯! 근데 고은아, 고은이랑 오늘 정규 이 시간 처음이지? 내가 여기 반장이야.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 너네들 카메라 볼 때는 45도 각도를 이렇게 째려보듯이 이렇게 보면 안 돼. 부드러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말씀을 읽을 때도 종이를 이렇게 가뿐히 이렇게 다리털 좀 하고 손떨지 말고 야, 해도 내가 이 방송을 좀 오래 했거든, 성사학당을. 네가 반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글쎄, 오래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 지혜롭고 똑똑하면 하지 않나? 그러니까 윤정아,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안식하도록 해. 안식이, 안심하라고? 안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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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확. 고은 씨는 뭐야? 동생이 있어요? 아니요. 언니 있습니다. 언니 있어요? 동생이 왜? 동생 나오면 제가 이름 하나 지어주려고. 어떻게 해요? 고배. 신고백. 신고백이요? 신고배요? 네. 아, 봉사님. 너무 재밌으셔서 내가 이거 받아 적어가야겠네. 아니, 그래갖고. 앞으로 고은 씨는 고배 누나. 나중에 딸 넣으면 고배라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죠. 신씨가 빠지면 안 되죠. 신씨 만나면 되겠네. 원래 신씨는 있죠? 선생님이 맞을 만나면 되겠다. 사진이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 같은 신씨. 어쩌고 잘생겼다고 그랬지.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규씨는 있죠? 네. 그동안에 늘 한번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네. 만화 영화 둘링가 거기에 나오는. 마이콜. 마이콜. 양을 해봐. 머리 뽀글뽀글하고요. 아니요. 그게 똑같이 생겼어. 준비하고 계시네요. 뭔가. 뭐 하나 할 것 같은데 해봐. 맞다. 후루루 잡잡. 후루루 잡잡. 맞좋은 남면. 예. 이 정도죠? 잘한다. 이 곡들이 제 머리에요. 이게 매직한거에요. 핸드에 이렇게 컬이 나왔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죠. 장기자랑. 주님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원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기 뭐요. 선생님 장기자랑해요. 이러잖아. 공부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만나서 봤고. 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귀담아 들으시면. 네. 너무 좋아. 그냥 공부 안 하면 좋다고. 진짜요.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김성호 반장 있죠? 네. 저 반장이에요. 원래 이쪽 자리가 반장이에요. 누가 보면 1장. 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인가요? 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안식일. 네. 세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왜 안식일 논쟁에 빠졌을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밑줄 쫙 꺼야 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밑줄 쫙 끌 거는 구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거 있죠? 안식일에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거 됐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시장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예수님도 저기 드셔보세요 하면 잡수셨겠지. 그런데 제자들이 워낙에 예의가 없으니까 먹성이 좋고 자기 배 먼저 채우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하시면서 점점 유명해지자 예루살렘 당국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알아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 거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안식일 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다는 그 자체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율법에 거슬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다음에 그 밀을 껍질째 못 먹죠. 네. 까야죠. 네. 탈곡. 먹었어요. 씹어야죠. 삼켜야죠. 그러니까 이 간단한 행동이 네 가지의 그것도 율법에 저촉되는데 그 안식일 날 그런 일들을 하면 돌로 쳐죽이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는 따져 물었어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종교법정에 세워서 사용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와요. 다윗이 그 옛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왕궁을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허겁지겁 도망치고 그다음에 먹지 못하고 그러자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어요. 거기에서 아히멜렉인가 하는 제사장한테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막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설병이라고 해서 병이 아니고요. 월병. 월병이 뭐예요? 밀가루로.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얇은 밀가루. 뭐 아예. 그거 먹어. 그거. 갑자기 요리 시간으로 바뀐다. 병자는 떡병자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깐, 받친, 진설해 놓은 12덩어리의 떡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일주일마다 교체하는데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먹었다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먹지 않았느냐. 다윗. 그런데 다윗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렇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기다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 아니 그냥 재정하고 주관하고 가장 오두머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안식일이 되었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강과 율법사들이 감시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마른 자가 있었어요.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그러면 아마 마비가 되었고 소화 마비에 걸렸을지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 쓸 수 없으면 왼손으로 쓰면 되죠. 그렇죠. 왼손잡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오른손은 항상 깨끗하고 좋은 일만 하는 손이에요. 밥 먹을 때도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뭐를 할 때도. 이 왼손은 더러운 일을 하는 손이에요. 더러운 일을.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더러운 손으로 하는 것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처럼 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장애인들이나 아프거나 병든 그런 일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확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눈 먼 자를 보았을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의 눈 먼 것이 그 부모의 잘못이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시야가. 그러니까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쟤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더러운 손으로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저주받은 애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논쟁이 나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슈로 하게 됐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 네 번째 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제정하신 제정자 여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어떤 규칙을 배워서 그것을 안 지키고 지키고 해서 복받고 벌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읽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안식일은. 창세기 1장이 제일 먼저죠. 그렇죠? 이상해. 그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참.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우와 대박. 이제 알았네. 30년을.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붙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분기가 탱천하여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의논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그렇죠? 꼭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어요. 개념도 있어요. 개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두 가지예요. 먼저 창세기 27장이에요. 1장 27장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사람한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복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아무나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2절부터 읽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오. 거룩하게 하셨어요. 됐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곱째 날은 엔들리스예요. 엔들리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 가지 6일 동안의 노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이룩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스펙도 쌓고 명성도 쌓고 열심히 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창조의 완성은 창조의 목적은 일곱째 날 하나님과 안식하기 위해서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은요. 창조의 목적은 뭔가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이에요. 안식. 영원한 안식. 이 개념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6일 동안 무엇인가 열심히 열심히 해서 엄청난 것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창조가 의미를 상실해요. 무의미해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빠가 열심히 열심히 벌어요. 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저요? 맞아요. 돈 쓰는 사람 따로. 휴대폰도 아들, 딸들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 부자 아빠를 둔 자녀들은 괜찮은가. 아니요. 또 다음 세대는 노는 엄마, 아빠만 본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신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아빠는 할아버지는 열심히 열심히 그냥 모으는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그 모은 거를 열심히 쓰는데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들이 태어나요. 노는 아빠만 본 거예요. 아, 맞다. 네. 노는 아빠만 본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러면 또 아빠가 설사 그 재산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더라도 애들을 쓰더라도 애들을 쓰더라도 자녀들이 부인과 함께 그 아빠 몰래 열심히 써요. 몰래 O, S, E, S, O, C가 쓴 신앙이 병들 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이 언제 병되는가 유산이 있을 때 병들냐 아, 100%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 봉사, 홈금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몰라도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가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복된 존재. 거기다가 일곱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된 존재. 복된 시간. 이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된 존재가 되는 것과 복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 돼요. 에덴 동산. 그게 그게 성경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의 모든 아니, 기독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져야 되느냐 그러면 복된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존재가 되는데 되도록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이러한 창조의 본보기 이러한 창조의 목표 아니, 프레임 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 하기 위해서 자,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일곱째 날 안식일 그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고서 이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좋으냐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라고 묻는 이유가 이 전체에는 이 전체에는 안식일 날 쉬느냐 안 쉬느냐라고 하는 포커스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죠?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복된 시간을 보내고 좋아지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근이죠. 당근이지. 훈렁 넘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것은 너 복된 시간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있니 선한 일을 하고 있니 그러면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유명해진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지금 내가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 현재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오른손 걸린 그 사람은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들은 지, 정, 의로 되어 있죠.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 마음이 따뜻하고 넓고 깊어야 돼요. 그렇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것을 삶으로 옮겨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합쳐진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마음이 개떡같으면 인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많이 알고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착하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개떡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아무리 많이 알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할지라도 게으름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과 믿음은 같은 통로를 통해서 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이 지적인 면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이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봉사 헌금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낮아지고 인간 중에서 종으로 종 중에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 십자가라는 게 인간이 고안에는 가장 사악하고 무서운 처형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없어요. 화나 아파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파하는 사람도 까지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 스펙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니까 느끼고 있죠.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보이셨죠.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고 있고 느끼고 계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갈등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주여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지정의가 통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닮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바리세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 모양이 되었느냐. 그렇게 돼서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노예로 살고 있어요. 430년 노예들을 갖다가 모세에 의해서 구원해요. 출애금 신의 광야로 인도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인간은 6일의 노동을 통해서 창조를 해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제대로 된 의미를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는 뭐냐 그러면 내가 노력한다고 무엇인가를 소출해내는 장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쁘고 똑똑하고 어쩌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광야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잘생긴 건 소용없어요. 제가 잘생긴 건 소용없어요. 여기가 광야인가 보네. 왜 광야로 가셨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노동을 통해서 이룩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냐를 보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6일째 되는 날 명령을 해요. 내일은 안식일이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일은 그냥 편히 쉬거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이틀 분을 수확하게 만드셨어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다고 해갖고 다음 날 먹으려고 보면 벌레가 나오고 썩고 냄새가 나고 못 먹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복된 시간을 복된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배우고 살고 하는 것이 복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종교적인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식점 잘 되는데 저 시골에 가도 돼요. 저기 이천 어딘가에 손만둣집인가 뭐 갔더니 왠걸 그냥 농가집이에요.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만두에 대해서 그 주인은 지정의가 완전히 일치된 거예요. 만두 한 송이에도 지정의가 만두에 대해서는 최고야. 두 번째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그리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만두 최고의 재료 그거를 해갖고는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막 허조. 맛있겠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그다음에 선생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뭐든지. 그게 지정의의예요. 요즘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이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나. 설득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튿날 될 때 그래서는 6일째 되는 날 만나를 갖다가 두 통씩 나눠줬네.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는데 그냥 그 만나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냥 앉아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편히 쉬면서 그렇지? 그런데 그중에는 꼭 여윤정씨 같은 사람 예쁜 사람 욕심부린 사람이야? 들통 들고 만나를 거두러 떠나갑니다. 너무 열심히 잘 드셔요. 안식일날. 그러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 들통을 들고 떠나가요? 탐심 때문이에요. 아 참. 탐심.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래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다음 복을 받기 위해서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할처럼 섬기는 것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기복신앙은 여와 하나님을 바할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그럴까? 여와 하나님을 나는 쟤를 하나도 사랑을 안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위와 외모와 돈과 그것을 응? 결혼하는 거예요. 첩첩이. 그런데 내 생각은 뭐예요? 언제나 돌새한테가 있는 거야. 비유가 너무 딱이다. 이게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자취했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왜 나빠요? 그러잖아요. 나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상관도 없어. 그래서 그분한테 잘 보여서 복받겠다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아이고, 주여. 왜 복적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바로 복된 존재가 돼야 돼. 그러기 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복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남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을 너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당이요. 교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게 600건 이상이 돼요. 600건? 그 500억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교회 부흥 외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이거는요. 그리고 약정원금을 받잖아요. 그리고 복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해놨죠.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통 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을 부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 안 돼요. 하나님과의 복된 시간 제대로 올바른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성사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거를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성경책에는 기적에 관한 얘기는 0.1%도 안 돼요.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다 설교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게 전도봉사 헌금으로 결론 내려요. 그렇죠? 네. 귀신 같아 아주. 귀신 안식일날 꼼짝하지 말라 그래서 나갔다가는 죽여 그 두 가지만 보고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법 중에는 한 300가지가 돼요.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랬다고 그래도 안식일날 뭔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긴 논쟁을 통해서 긴 논쟁을 통해서 마른 무화과 하나는 들 수 있게 하자. 아이고 참.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 바지가 찢어졌어요. 옷이 하체를 드러내는 거는 또 안 되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그걸 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긴 논쟁을 통해서 긴 논쟁이란 한 두 시간이 아니라 100년 그래서 세 땀만 바느질하는 거는 노동이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무화과는 열매 한 알이랑 세 땀 100년 그런데 그러면 꼼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물먹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 그죠? 누가 응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2000규빗 1규빗은 여기까지 900미터까지는 허용하게 하자. 여러분 응급한저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 참뜻과 목적을 모르면 이런 데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맞아. 이런데 지금 우리들은 안 그러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이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복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깨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깨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이 쪄 보기 좋으세요. 그래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익장을 과시하여서 초콜릿 복근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목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관리를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면서 복된 존재를 우선 나를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이 자랑스러운 그죠? 네. 정규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거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느냐 악한 일을 행하느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여금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아멘 잘 쉬는 게 안식이를 잘 지키는 게 아닐까 잘 쉬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전혀 다른 생각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시간들을 내가 잘 보내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어떻게 복대로 윤정이 반장으로 복귀. 아 네. 아 여기 붙어야겠네. 아유 반장님.